여기구나. 마지막에는 조금 얼굴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켜졌고. 연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음... 시가 좀 이상한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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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3분만 주세요. 아니야, 아니구나. 아, 이거 잘라다노구나. 비상이다, 비상. 8 다시 1에 3에 1. 액션. 서영아. 나 잠깐 네 핸드폰 좀 줘봐. 응? 왜? 뭐 할 거 있어서. 이 뒷상까지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매력있다. 있었잖아요. 왜? 타이어트가 있었기 때문에 데뷔를 안 하고 있었다. 매력있어. 액션. 나 네 핸드폰 좀 잠깐 빌려줘 봐. 왜? 나 말할 거 있어서. 오... 싫어. 너 뭐 이상한 거 깔려고 그러는 거지. 아, 여기 재윤가 진짜 많은데 안 열려. 아, 여기 재윤가 진짜 많은데 안 열려. 구애받지 않고 아니면 어떤 거에 갇히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더 활용을 좀 잘한다? 어쨌든 일상에서는 뭔가 자기 안에 뭣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민도 있고 불안도 있고. 일상에서는 이런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좀 갇혀 있는 느낌이라면 영화를 찍을 때는 이전 영화에서도 그렇고 약간 제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괜찮아. 긴장감이 있어. 너를 보면 긴장감이 숨겨지고. 이상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치러면서 내가 어... 가도 늦을 수 있다. 군대다. 하나, 둘. 액션. 귀에 공 맞아가지고 귀 안 들려가지고 보건소 갔었잖아. 알았어, 나 갈게. 아니, 그때 나 귀가 안 들리는데 너가 쏙딱딱 귀가 되고 괜찮을 거라고. 세영아. 나 너 좋아해. 나 너 진짜 좋아해. 나 너 진짜 좋아해. 계속 말하고 싶어. 아,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싶어. 세영아. 말하지 마. 좋아해.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계속 말하고 싶어. 좋아해. 아, 진짜. 좋아해. 좋아해. 오, 하니까 사랑해인가? 아! 진짜 너무 좋아해. 미친 거야? 거슈요? 거슈요? 이걸로 끝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미친 거 알았어. 진짜 미친 거 알았어. 여기가 끝내기 되는 거긴 한데. 봐봐. 와, 진짜. 저거 대단한 저거 하나예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엄청난 폭행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맞아, 맞아. 아니, 저거를 녹음된 걸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디오로. 오! 그러니까. 그게 공포들하니까, 아까. 그러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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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